아... 이제 잘 들리나요? 어때요? 이제 드레트 되나요? 이제 되나요? 괜찮나요? 오케이, 다시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나리의 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빨리 켰죠? 민심이 너무 흉흉해진 탓에, 네, 민심이 너무 흉흉해진 탓에 제가 민심을 살리기 위해 1시간 일찍 켰습니다. 네!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요. 아니, 제가 추리해야 하는 거를 체크를 하셔야죠. 제가 죽은 걸 체크하시면 어떡합니까? 감사합니다. 오케이, 다 됐죠. 이제 뭐 체크를 다 했죠? 이거 뭐 없죠? 이제 오케이 운동한다고 잠깐 꺼놓고 일단은 시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상큼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도 민심을 또 살리기 위해서 고스나리가 발벗고 나셨다. 팔 벗고 나셨다. 아미안니? 고아, 안녕하세요. 뭐야? 나 왜 튕겼어? 내가 안 누른 건가? 내가 안 눌렀구만. 내가 안 눌렀어. 자, 랭전 한 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새 시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상큼하게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펜션이 없잖아? 그렇다면은 이 고스나리가 디펜션을 맡아주겠어. 아이고, 내가 내려갈게. 아니, 잠깐만. 어? 이상한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채창은 죽었다. 그걸리가 아직 살아있어요. 괜찮아요. 네, 하나방리 언제 오셨어? 출책 감사합니다. 한 판 동안 몇 개가 올라가올까요? 어, 글쎄요. 안 올라올 것 같은데. 불안한데? 태연이 고아고아고 안녕하세요. 좋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뭔 소린가 했네요, 지금. 아이고,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미안하다. 네가 먹어라. 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죠? 세련만 줄게. 네, 그렇지. 헛! 내가 먹었다. 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거지이. 어디서 뺏어먹으려고 자 봤고 봤죠 이게 바로 고스티나리 테트리오를 촬영한 아기진이 고아 안녕하세요 신책 감사합니다 완전 댕이득 봤고요 지금 댕이득 봤어요 아이고 내가 먹으면 안되는데 니가 먹어라 미안하다 내가 먹으면 안되는데 오 진화는 했네 다행이다 야 dieser 잡았고 으으으으어어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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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일로와! 와봐! 와봐! 뭐라고! 내가 먹고! 너는 먹어! 너는 죽어주고! 이게 바로 컨트롤! 잡았고! 됐어요! 용 끝났지 임마! 잡았죠! 잡았죠! 오케이! 완전 대이득 봤어요! 아주 좋아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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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때는 화끈하게! 그렇지! 이게 바로 컨트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굿! 어 쟤 죽으면 안되는데? 일로와! 살려줄게! 아 뭐야! 샌드니님! 고아! 안녕하세요! 내가 먹었지롱! 내가 먹었지롱! 일로와! 컴온! 때려! 내가 먹었고! 액기스만 먹으면 돼! 그리고 이거까지 내가 먹어주고! 하하! 일로와! 일로와! 어디서 있어! 새기! 그래! 지키고있어! 데려가겠소! 제대로 지켰어요! 좋아! 끝! 하하! 이거지! 아주 좋았어요! 방금전 아주 좋았어요! 끝! 드셔주시고! 자! 나는 이제 레지락을 먹겠습니다! 레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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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레지락을 공격하는 말이야! 어디가는거야! 한판동안! 와! 왜 공격 안하고 간거야 도대체! 아! 뺏겼잖아! 아! 완전 유리했는데! 왜 올라간거지? 먹고 올라가야지! 일로와! 이거지! 잡았고! 잡았고! 됐죠! 잡아봤죠! 아우! 위험했네! 내가 안올라왔으면 죽을거 했잖아! 이거 내가 없으면 안되겠구만! 니가 먹어! 아!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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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확히 일곱개가 올라왔습니다! 진짜요? 잠깐! 피카츄가 위험했고! 잠깐! 피카츄가 위험했고! 나 죽었다! 아! 아! 괜히 욕심부렸네! 괜히 욕심부렸네! 미안해! 미안해! 아니! 내가 잘못했어! 야! 아니! 근데 우리팀 얘 못해! 저뱐니! 구아! 안녕하세요! 아니! 당연히 밑에꺼를 먼저 먹고 올라가야되는거 아냐! 밑에서 완전히 안승을 봤으면 아예 먹고 갔어야 될거 아냐! 근데 상대편도 지금 너무 무리하고 있어! 그리고! 오! 와! 이거를 참는다고? 하지만 넌 죽는거기맨 인마 어디서 죽.. 어디서 타려고 그래 죽어야지 그리고 내가 먹어주고 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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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이케어 도망가! 도망가! 피카츄 안녕? 그리고 너는 인마 죽어야지 피카츄 인마 뭐야? 필살기가 있었잖아! 안돼! 아! 필살기 아! 필살기만 아니었으면 내가 완전히 이긴건데 아! 이러면 안되는데 우리팀이 못해! 자시안이 뒤룩이 못해요 뒤룩이 못하네 이렇게 하면 완전 못하는것 같지만 아는것 같고 됐고 잡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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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래도 내가 어? 됐어 야 내가 그래도 야! 그래도 캐리했습니다 이리와 숨어있을게 어! 무리하지 않네 그러면 나도 캐리! 그쵸 아니 우리 자시안 드립지 못하네 레벨만 높아 아! 아! 오케오케 라스트 난 얘만 잡아줄게 뭔 소리야? 만이라니여 포유나 도어 잘하는거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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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잡았다 우와 못잡는줄 아네 야 어디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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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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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캐리의 쇼! 끝! 봤죠? 하율 눈이 고아 아니야 제 좋은 오해에요 이게 바로 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얘 잡아두고 캐리 어 뭐야 자 제대로 잘 넣어줘 제대로 잘 넣어줘 잡았죠! 이거지 이거지 넣어주고 빠져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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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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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빠르게 도망가 도망가 아 저 프랑샐스 왔는데 점심 후 하하하하하하하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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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아하어어우 죽어빠졌다 이야오 어디서 고시자리한테 어? 잡을려고 엑가주 할거 이게 바로 어? 전 마스터 위험이다 천잎백 위험이다 마스터 천잎백이 위험이다 마스터 천잎백이 위험이다 갔죠? 배루트 실망했다 가까웠어요 하윤리님 오늘도 어서오시고요 오신김에 칠석체크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유튜브하자 누르셨으면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야 오늘 캐리 나오는데? 아 진짜요? 국경 넘어가면 몇건 필요없어요? 아 아 캐리 아 이거는 이거는 야 이거는 뭐 골씨라닌이 혼자 10만 딜 했다 이거는 아 이거는 모두한테 내가 최고점 주겠습니다 캐리 골프 용어 뭔소리에요 물론 골프 용어는 맞지만 캐디 캐리도 골프 용어인가? 하실분같이 냉전이면 좋고 스탠더드도 관계없습니다 아 그쵸 아 그렇구나 그치 필요하죠 들어오실 분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골씨라닌 실력 보셨죠? 믿으셔도 됩니다 보증이 됐습니다 보증된 실력입니다 들어오세요 겁먹지 말고 아 원래는 필요없었는데 유럽연합 연합 나오고나서도 필요해졌다 자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오실 분이 안계신가요? 어 네 보여주시면 좋죠 펭귄짱짱니 고아 안녕하세요 냉전 안에서 안 들어가신다 이런 원래 화장실은 무료여야 돼요 자 그럼 스탠더드로 할께요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해외는 무료예요 아 진짜요? 와 그렇구나 그건 몰랐네 내가 일본밖에 안 다녀와가지고 일본은 무료니까 들어오실 분 들어오세요 저베님 아 그 대략 대, 대량으로 정리 한 번 했습니다 친구 정리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늘셔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왠지 QW을 초대해달라는 듯한 얘기인 것 같은데 초대해 줘야지 오인큐 아 유럽 적은 유료임 아 그렇구나 아 땀 깬 중이야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도 고스날의 방송 보시면서 하시니까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 놓으셨으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주캐가 세, 세 마리여가지고 누군가 디코에 도착했습니다 누굴까요? 저용 아하하하 그렇구만 잘 오셨어요 디코 카톡도 들어오시면 좋은데 고스날이는 디코도 하지만 카톡도 하는데 드디어 전투가 잡혔군 이거 AI 아 프랑스 화진실 타진 보면 프랑스는 가본적일지 모르겠어 AI일 것 같기도 하고 AI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쵸 카톡을 더 사랑하죠 디코가 적응이 잘 안되가지고 후회할 거예요 무례화장실 없으면 아 진짜요? 오케이 이따 확인해보게 이따 확인해보게 이따 확인해보게 아 중앙에서 진화하고 아 오케이 어 아니네 AI 아니다 빠김해야겠는데 1초만에 보는걸 포기해준다 아 진짜요? 그쵸 어떻길래 빨리 디코가고 싶다 우와 하윤루니 이것저것 많이 다니신다 견문이 넓게 되기시키... 아 견문이 넓게 되기시키구나 좋아요 그런 자랑 좋습니다 그런 자랑 좋아요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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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줘 나 나 좀 줘요 나 레벨업 오케이 어 근데 생계 못한다 아우 잡았다 북한도 어 북한도 가본적 있다 지금? 언제? 북한도 가기 쉽지 않을텐데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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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어디 견마 잡으려고 이거는 잡아두고 됐어요 피카츄 충분히 안 돼 충분히 싸워줍쇼 빠져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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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요? 이중력권? 먼저 써 기술을 먼저 쓰라고 그렇지 지금이야 그렇지 잡았고 끝 자 됐어요 좋아요 아주 엄청난 팀 플리어 있습니다 아주 좋아 빠져야돼 빠져야돼 저거까지 먹고 빠져져 저거까지 먹고 빠져져 깎여 빠져 знаю 떼어떼 어 잠깐 잠깐 어, 이윤희이!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지나의 방송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너요 너 너 너요 이럿! 위험해 아 아아 아무리 와 그건 몰랐네 지금이 어어! 오케이! 이거지이!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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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요! 잡아줘! 잡아줘! 위험해! 빠져줘! 빠져줘! 아 죽었다! 아 잘했는데 동점영상 너무 잘 봤어요 아 진짜요? 기가 막히죠 동점영상 자 올라갈 수 있겠죠? 밑에 그냥 잡아버릴게요 저 밑으로 내려갈게요 logged in 아팠어 아하 어둡해, 임마 한 대만 떠! 으으으으으으으으음 못 잡았어 와아 이거를? 야 이걸 못 잡았어 와아 잘하는데? 바로 위로가자 물산장 있니? 고아 안녕하세요. 위로 갑시다. 위라도 우리 밀어야 돼. 위에야도 밀어야 돼. 됐죠. 잡았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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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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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때려. 됐죠. 됐어. 잡았어요. 피해줘. 피해줘. 와 진짜 너무하잖아. 이 친구 진짜 너무하네. 와 장난 아닌데? 얘 시찬이에요. 잡아줘. 제발 잡아줘. 저 건방진. 건방진 녀석 잡아줘야 돼요. 아아 미성년자는 복수 국적이 가능하다. 어허. 잡았죠. 와 됐다. 뭐 어딨어 임마. 잡아줘. 잡아줘. 그렇구나. 아 괜찮았는데. 저베님 안돼. 1대1은 신선이 없죠. 빠져줘. 아래쪽 아래쪽 아래쪽. 가자. 아래쪽. 안 때리네. 그렇다면은 얘기가 다르지 우와 와 잘한다 얘 잘한다 와 저 기술 장난아닌데 완전 덩작인데 와 저 기술 완전 덩작인데 일단 아래쪽 넣어줘요 위쪽 갈게 저는 아래쪽 넣어줘요 최대한 어어 와 진짜 안된다 와 저 기술 완전 사기 아니야 와 이거 마지막 싸움 잘해줘야겠는데 됐어 좋아 잡았다 됐어 잡았어 가시죠 겁이 막혔어 아 그렇구나 아래쪽 가자 아래쪽 가자 뭐야 피카츄 당했잖아 누구 누구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마세요 저 피카츄 제가 잡습니다 어 뭐야 잡았잖아 이랬죠 제가 사위를 못하는거 아 진짜요? 뭐야 저거 듣네 자 피카츄 모이자 제발 시작해 어 뭐야 잡으라고 있는거 같은데 잡아줘 잡아줘 잡아야 돼 잡아 아아아아 위험하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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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세~~ 빠져줘 가자 피카츄 저기있을 때 기회야 기회야 가자 됐어 잡아요 이거 잡아 잡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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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때려 피카츄 기회야 피카츄 저기있을 때 기회야 그렇지! 가자! 가자! 먹자! 아아 한국만문신이 불법이다? 해주세 인마! 먼저 죽을게 인마! 그리고 내 손에 죽을게 인마! 네, 진짜 잡았고 왜 안넣어요 근데 피카츄는? 내가 한골 더 넣어야 되잖아 안녕? 피카츄 안녕? 아 아프다 튀어! 튀는건 누구보다 빠르게 안돼! 가면 안돼! 가면 안된다고! 잡았고! 쟤만 잡으면 돼 잡았고 잘하죠? 하하 교육식탱이 된거야 얼마나 교육식탱이가 교육적이면은 머리가 좋으신 분들만 들어오시겠습니까? 어 아래쪽 밀려온다 그건 아닌데 뭔소리에요 글씨 그청 아니겠습니까? 글씨 그청! 어디있게 인마 잡았고 한마리 아! 안돼! 안돼! 오케이 그치 와 죽는줄 아네 안들어간거 됐다 와 됐다 시청자 비하라니요 뭔소리에요 전 비하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피지컬 아 이게 바로 피지컬이죠 여러분 자 전파를 못하셨던 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에이씨니 출채 감사합니다 구하 안녕하세요 오늘도 쿠씨네 방송이신것을 환영합니다 자 전파를 못하셨던 분 위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씨네가 고씨네리가 하면 또 제대로 한다니까 뭔소리에요 아 상대팀 두명자마자 놀고 있었음 아오오오오 멋진데 자 전파를 못하셨던 분 들어오실 분 개진가요? 미국의 제일대 대통령 누구에요? 누구에요? 몰라요 에? 누구에요? 이거 모르면 조지 워싱턴 안이잖아 난 몰라 난 몰라 난 몰라 1대 대통령이 누군데요 누군데요 아니 나도 아는게 있고 모르는게 있는거죠 어 되게 지금 얼굴이 되게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있어요 지금 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아무나 들어오셔도 됩니다 선착순입니다 기분좋은 승리 원하시면 바로 고스날이 방송 도즈워시턴 맞죠 맞다니까 영어로는 못써요 맞아요 그건 못써요 영어로는 제 이름밖에 못써요 제 이름이나 줄 수 있는게 얼마나 장족의 발전인데 여러분 다 들어오셨다 럭키초코님이 어느 분이세요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고스날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인 고스날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날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 럭키밀크님 어서오세요 아주 갓겜 방송 고스날이 방어빵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튜브도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날이에게 큰 힘이 되니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턴은 컵패드 하면서 볼게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작해볼까? 아... 일단 캐릭터 보는 거 보고 오케이 방어형으로 가겠습니다 저거 렉이 심하네요 안돼 렉이 심하면 안돼 뭐야 럭키초코닉 적으면 내가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다면 난 역시 저거를 키보드에 저장해놓았지만 희질이 않았어요 아 진짜요? 뭔데요 저게? 바보? 어떻게 읽어요? 쏘리 겁나 청하해 이런 고맙습니다 럭키미크님 자주 놀러와주세요 고스날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식으로 방송하고 있는 고스날이에요 고바시보를 적어도 안적어요 그건 알아도 안적을거야 왜 고바시보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다구요 고천시제라고 불러주세요 처음 오신 분들이 봐봐 지금 오신지 1분도 안지났는데 고바시보라는 걸 벌써부터 외워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봐봐요 오시자마자 바로 적응했잖아요 자 오케이 렛츠고 뭐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에요? 어떻게 된거야? 나 윈데? 나 윈데? 내가 나 위로 하지 않았나? 럭키 초코님 되셔요 오케이 됐어 럭키 초코님이 저기 먹으러 가시겠지 그분 나는 이거를 아디뀰 에이아이인가? 귀찮다 뭐가 귀찮아요 좋아 최대한 이득 봐주는거야 쯧 쯧 흐으으으햇 못잡았다 아아아아아아 아깝다 야 저걸 막네? 야 와아아아아아 아깝다 쭈위바이지만 아아 아 아깝다 컨트롤 잘했는데 그렇지 그렇지 다 잡는다 이제 칸칸 다 잡는다 됐죠 됐어요 됐어요 이제 제가 잡으면 돼요 비恨 어우 뭐야 내꺼 아니네 대박 빠져x5 이건 빠져야되 봉쥐를 알아요 근데 얘네 왜 다른팀이 안나와? 봉쥐르 어디서 마 마 마 마 마 마 우리팀을 괴롭히고 있어 됐어 먹었어 됐어 이득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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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가운데 드시러 가세요 저배님 저배님은 이제 가운데꺼 드셔도 돼 우리 이거 가운데 먹어야돼 못먹었네 아래쪽 가야겠다 위험하다 아래쪽 가자 우와 빠졌잖아 잡았고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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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명장면 보러갑니다 명장면? 뭔지 문명장면 아래쪽은 먹기 글렀구 정질 레벨 레벨 8정도 되면 좋은데 탈이 안되네 어디지 임마 엑소 됐어 잡았어 헤헤헤헤 어려운데? 쉽지가 않은데 AI인가? 이렇게 못하면 AI 맞는것 같긴 한데 우와우와 됐어 좋아 이제 필살기 신겼어 일로와 안 돼 저 밴이 빠져야 돼!! 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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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위험하다 되게 위험한데 유님 안 돼!!!!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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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안되네 괜찮아 시간 끄는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야 쟤만 잡아주면은 만사용통인데 잡아줘 잡아줘 괜찮아 아직 우리 할만해요 괜찮아요 우리 이길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망했다 우와 왜 에너지 에너지 한거야 안돼 안돼 아우 잠깐 위험하잖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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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한 대 떼어주고 잡았고 아 잡혔고 그렇지 됐다 잡았다 됐다 됐다 나플락스만 잡으면 되는데 아 아깝다 어쩌고 여기서 지금 이러시면 안이 되는데 오 필살기 하지만 라이스타이지만 너의 판단은 정확지 않았다 감히 고스나리를 상대로 필살기를 날려? 가시죠 됐다 됐다 제가 몸빵할게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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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가자 좋아 아래쪽부터 시작했어 좋아 위쪽 가요 이제 위쪽 가가지고 먹어주는거야 이제 오케이 야 한번 써 죽어 됐어 됐어 자잡았어 가져 저거 잡아서 그냥 아예 그냥 폰줄을 내버리는거에요 폰줄 내버려요 이거 잡아야지 이거 왜 안잡아 이거 잡아야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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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지 위험하다 위험하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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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어어 오케이 오어우 죽을 뻔했네 아어어어어 잡아줘요 잡아줘 잡아줘 그렇지 넣어줘 넣어줘 오케이 좋아 이걸로 우리가 그렇지 아직 굶 금방차니까 괜찮아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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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야 어디서 됐어 됐어 오케이 좋아 우리가 이득 봤어요 이득 봤어요 얘네 바보했어 바보짓했어 너무 싫어요 왜요 왜요 너무 싫다니 무슨 뜻이에요 아니 넣으면 안 돼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가면 안 돼 가면 져요 가지마요 가운데로 와요 아 진짜요? 그쵸 얼마나 급혐이길래 됐다 좋아 잡았고 한마디를 잡았고 안돼 위험해 잡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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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아 근데 잡아줘요 잡아줘요 안되는데 아 위험해 위험해 아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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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 잡아줘 럭키초코님 밖에 없어 잡아줘 잡아줘 오케이 그렇지 럭키초코님 굿 야하 와 멋있는데 야 야 유특강 나왔어 이겼어 뭐 근데 먹어야되는데 우리 진짜 먹어야돼 우리 지금 이러고 있을때가 아니야 더 먹어야돼 빨리 빨리 가야돼 우리 빨리 가야돼 먹어 먹어 무조건 먹으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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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먹으러가야돼 우리 안먹으면 의미가 없어 먹어야돼 지금 위로가요 위로 자 아래로 갈게요 위로가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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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넣었다 됐다 빠져빠져빠져빠져빠져 으어어 럭키초코님 감사합니다 살았어요 덕분에 으어어 으어어 야으 보신할이 방송 오시자마자 캐리하시면 어떡합니까 와, 당신에게 향한 금밭, 금뱃지 야, 다진거 이겼다 야, 다진거 이겼다 이쁘게 야, 멋있다 우리 다 졌었는데 우리 졌었어요 야, 럭키미크님 왜 앞에 럭키가 붙었는지 야, 럭키, 야, 엄청난데요 봐봐, 우리 완전 지고 있었어 아, 그래도 전 마스터 위험 레알 럭키했다, 그러니까 날 렉이 너무 심했어요, 아, 진짜요? 한 번 제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맨드하기 전에는 제접해요, 제접 전판에 못하셨던 분 위주로 일단 들어올게요 어, 네, 보여주세요 어, 네, 보여주세요 뭐, 사람 누워있고 그런건 아니죠? 그런거면 안되고 그냥 길거리 사진이면 괜찮구요 응애 다 그냥 들어와요 네, 그냥 들어와요 시위면은 아무래도 조금 그런 혐오 사진이 있을까봐 자 야, 오늘 뭔가 잘되는데? 최대한 버텨보겠습니다 아, 궁금해 자, 들어오실 분 더 안계신가요? 저 단판 뭐하죠? 버텨어요, 아, 진짜? 오케이 자, 기다리시고 계시는 동안 기다리시고 계시는 동안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친구 추가 안 되신 분이 있으면은 친구 추가를 좀 해야겠다 친구를 한 번 정리를 싹 했거든 안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냉전 많이 뛰거든요 아아, 그렇구나 포켓몬 어, 럭키밀크님 잘 하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아, 진짜요? 그쵸 얼마나 많길래 궁금하잖아요 나리코 트위치로 만들어줬게요 나리코 트위치로 만들어줬게요 뭐예요? 어, 여루나님 유튜브 하시는 거였나? 아니, 아닌데? 어디다 앉혔어요? 없는데? 판다 캐리 자, 볼스나리한테 데미지는 맡겨주세요 아, 사진반? 아, 오케이, 여기 사진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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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보려고 했는데 제 애교, 애교밖에 없어가지고 아... 이번에는 디펜스 없으면 제가 디펜스 가겠습니다 디펜스가 이런 거다 난... 디펜스는 저한테 맡겨주세요 오케이 디펜스는 제가 아... 뭐 쉬위니까... 치우고 살지 말은 못하겠지만 오오오오오!! 우리 이거 완전 필승 필승 포켓몬 도란 laatст 자시안 저 링같이 생기네 큐어링 저베님하고 유유님도 아 멋있는데 히싱인데? 질수가 없겠는데? 근데 문제는 보신거 같아요 근데 문제는 보신거 같은데? 그러니까 자시안이 땡자시안 자시안 함량일때는 되게 잘 못하는데 되게 잘 죽는데 큐어링 붙으면 완전 최강이어가지고 아 네 보여줄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질겜해요 질겜 괜찮아요 질겜하셔도 돼요 질겜하셔도 돼요 근데 뭐지? 나 혼자 위로 가는 느낌이지? 자 유유님을 위해서 만들어놨어 어 뭐야 내가 다 먹으면 안되는데? 어 뭐야 어 잡았다 어차피 AI기때문에 크게 근데 사진 보고 이제 떠올랐는데 뭔데요? 레벨업하셔요 레벨업 유유님 레벨업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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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잡으시고 럭키초코님 가볍게 잡아주세요 됐어 됐어 잡았어 됐어 즈그엇 변혼먹기 싫어졌어 왜 식사하셔야지 그래도 유유님은 빠져야돼 에너지가 없어 최대한 뒤에서 뒤에서 그렇지 유유님 진화했어 됐어 오 잘하시는데 자시안 자시안을 할 줄 아시는데 아 사진 봐줘 아 아 아니 내가 힘들게 잡아놓은건데 저 레벨업 6쪽도 돼야돼요 6 6 돼야돼 6 자 이제 가운데 가세요 가운데 럭키초코님은 가운데로 가셔야 되는데 타이밍이 타이밍이 지금 원래 가운데로 진작에 한번 가서 잡아줘야돼 지금 가운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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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윤는 이거 봐보세요 위험해 나 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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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나잇프라이 아주 좋아 시도는 좋았어 시도는 좋았지만 오 저거를? 잡았고 됐어요 아래쪽 가겠습니다 뭐 고르죠? 고르고 싶은가 보거나 고르셔도 돼요 관계없어요 위에 잘 지켜줘요 위에 그거 바로 잡아줘요 맛있겠다 오오 아니 보여줘도 되는데 이번에 에이아이 에이아이라서 잡아요 안녕 오오 에이아이 치고 잘했어 일루와 잡아요 잡아버려 그렇지 이십군이 고아 아니야 고바? 왜 고바? 정글 뺏김 아 정글 뺏겼어 ㅋㅋㅋㅋㅋ 잡아요 아니 왜 어디가 저베님 뭐해 저거 먹으러 가야겠다 저거 먹으러 가 저거 먹으러 가야겠다 아 유명 알겠어요 인막 자라지면 사라지는거죠 괜찮아요 인막 자라질거고 됐죠 잡아요 다 잡았죠 아니 어디가 저베님 저베님 저베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못방을 해줬으면 아 됐다 이 정도면 된다 지금 내가 잡았다 잡았고 날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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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안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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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9정도 빨리 되라 바로 잡아버리게 잡았어 때려요 때려 때리라고 때리라고 왜 안때리는거야 아아 아아 나는 무적이야 나는 무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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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비어우 죽는게 편하십시오 이런 오케이 잡죠 어차피 AI기 때문에 맘녹하셔도 됩니다 이거 야도란이 잡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진스틸드의 야도란 샤오멘에 누가 이길거하십니까 당연히 야도란이 이깁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티럭으로 오는거 아니겠지 잠깐 안돼 오우야 티럭으로 오는줄 알고 깜짝 놀랬네 티럭으로 오는줄 알고 깜짝 놀랬잖아 짜샤 짜샤 에이아이가 어 일로와 오오 나이스 트라이아 시도는 좋았어 네 보여주세요 와 야도랄 완전 최강인데 잡아줘요 저거 물레찍느냐 힘들었다고요 그러네 자 끝 뭐야 저긴 언제 저기 들어갔대 에이아이 맞네 에이아이 맞네 빠져빠져빠져빠져 됐어 충분히 됐어 에이아이 에이아이 에이아이에 아주좋아요 아주좋아 아주좋아 빠질 필요가 없잖아 다음판 초래해주세요 들어오셔야되요 일로와 잡았으니까 잡았네 야 야도란 완전 최강인데 안죽는데 뭐야 나 궁 쪘는데 궁이 쫓았네 생기짱짱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최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빠져야지 에이아이 에이아이 라고 한들 그래도 고취나리가 너무 방심하면은 안되기 떄문에 방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레벨13만 돼도 딱 좋은데 가운데로 와요 잡을끼있나? 됐다 와아 진짜 시간차였다 아니 쫄쫄고 큰일날뻔했네 못잡을뻔했네 안녕 빨리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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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발 자자발 끝 AI한테 지는 처참한 모습을 보일 뻔했다 끝 아주 기분 좋은 승리였습니다 와 대박 자 후퇴하지 마십쇼 그대로 달려드는 겁니다 자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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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돌아가시면 어떡해 후퇴 다 돌아가시면 어떡해 나 여기 지켜야되는데 궁이 한번이라도 더 쳐야되 그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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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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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힛니크님 왜 제 정글 빼셨어요? 해명해주셔야 돼요 해명 와 딜이 내가 제일 높잖아 나 야두라인데 딜이 왜 내가 제일 높아 야 자시안보다 높은데 아 그렇구나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전판에 못하셨던 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전판에 못하셨던 분 들어오셨던 분은 잠깐만 대기 아 골슬나리가 너무 캐리를 하니까 이거 뭐 게임이 터지는구만 보냈어요 아 그래요? 오 어디를 가시렵니까 붉은 별이요 어 다 들어올게요 네 누가 들어오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올게요 아니 뭐 없는데 들어오실 분이 자 제 지시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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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일라시로님 먼저 오시고요 아 이거 완전 나프라스 할까요? 괜찮아요 네 질게임 질게임인데 대등이 이겨서 이겨서 이기는게 이기는게 낫죠 네 어 그게 뭐예요? 시읗 리올 하면 안 돼요 뭔 소리예요? 끝까지 얘기 안 했어요 정글 어? 나프라스는 정글 드시면 안 돼요 정글 드시면 안 돼요 정글 드시면 안 돼요 이번엔 최강 이상의 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못 들어오셨어요 다음판에 꼭 초대해드리도록 할게요 최강 이상의 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글 드시면 안 돼요 꽃 지켜드림 오케이 캐리한다 자 고스리나리가 이상해 꽃 죽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택시 아 재밌어요 라프라스 택시 재밌어요 네 있는거 싹 다 보내줘 보게 구경하게 이번엔 유저에요 잘하셔야 돼 저 기지까지 탈 수 있어 지금 바로 안될걸? 그거 기필이잖아요 뭐야 어떻게 되는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거 어떻게 되는거야 나 아래로 내려가야돼 아니 표시안에 껴 나 분명 위로 표시했는데 네 일단 저게 이득 볼 때 최대한 이 손해를 많이 해야돼 어 큰일났다 어 큰일났다 내가 먹고 내가 먹고 세끼야 좋아 와 죽을 뻔했다 못잡아요 못잡아요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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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못잡아요 멍카츄니 구아 아니야 하케요 어 회전 회오리 회전 회오리 회전 회오리 잡자 와 하나 먹었다 그렇지 그렇지 아 유닛 저러면 안되는데 아 시즌 오 시즌 오십구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헿 멋져요 됐다 레벨어 됐다 와 이것만해도 우리 손해본거 여의도 이렇게 가야돼 그냥 육기에요. 아 그래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빠질 때 빠지셔야 됩니다. 아 못먹었네. 빠져야 돼 빠져 암튼 위험해 피카츄! 피카츄 아아아아 피카츄! 망할 피카츄. 레벨 7은 돼야 되는데. 위험한데? 위에 위험한데? 그렇지. 오 잡았어. 퀴어링 가지고 잡았어. 뭐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퀴어링. 됐다. 아 먹었다. 됐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오우. 야 위험했어. 야 위에 완전. 뱅토네잖아 지금. 일로와. 일로와. 됐어. 됐어. 쟤 몸빵이 약하기 때문에 때려줘 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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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같이 가 싶어야 했는데. 아 몸빵. 몸빵 약한 애네. 스피드형 캐릭터가 가장 좋은데. 좋아. 위쪽은. 잘하실거라 믿고. 아래쪽. 아래쪽 밀어버리겠습니다. 좋아. 됐어. 좋아. 얘네 장난 아닌데. 자 그거 먹어라. 차라리. 그래. 그거 먹는게 낫겠다. 레벨업이나 하자. 한쪽 뚫어버려. 일로와. 오오. 친구가 다양하시군. 어 레벨 10이 다득합니다. 이제 저는 무적입니다. 퓨어링까지 지금 합세해서. 저는 무적입니다. 아래쪽을 먹어야 되는데. 아래쪽을 너무 무리해서 먹지마요. 위쪽이 아예 비었어. 아래쪽에 지금 4명이야. 잠깐. 저거 막을 수 있겠죠?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겠죠? 있겠죠? 그리고 피카촌 자니까 잡어. 피카촌 자니까 잡어. 피카촌 자니까 잡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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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택시 안 태워줍니까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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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없습니까? 네. 알바툰. 알바툰이구나. 야. 위험해 위험해! 아! 못잡았어 아깝다. 아... 아깝다. 그래도 최대한 시간 끌어 ст기니까 그 잡아주면 되뇨. 아니 어디가신거야 잡아야지 같이 위임하고. 아어맨틱시니까 아깝다. 아니 아래쪽으로 안가고 위쪽으로 간단 말이야? 안되겠다 위험하다 아래쪽 가야지 유님한테 들어가 유님한테 들어가요 펭큰짱짱님 유님한테 들어가 좋아 그리고 내가 잡아주면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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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 못해 와 죽는 줄 아네 그렇지 와 죽는 줄 아네 봤죠? 이게 바로 이탕의 꽃입니다 여러분 이탕의 꽃 최강 최강설 물론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덕분에 제가 있는거지만 좋아 안 밀어도 돼요 투템 안해도 돼 괜찮아 아래쪽 먹을게 있나? 먹어줘 먹어줘 아래쪽 내려갈걸 자 있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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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어 워 C basis 이리 와 오우 야오 봤죠! 와우! 그렇지 그렇지 전투의 기본은 역시 그렇지 잘하신다 끝 끝 이건 이겼습니다 이제 그 위험한 곳을 가시려구요 근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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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줘요 가운데 와줘요 가운데 와야 돼 우리가 지금 약간 유리해도 지금 방신하면 절대 안돼 잡자 아우 아파 요새 됐고 나 아직 궁 맡겼다 그리고 여기서 구해 됐고 때려요 때려 무조건 때려 잡아 잡아 견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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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견제해 잡아 이겼다 으하하하 야아 멋진데 완벽한 플레이이었습니다 큐어링은 이제 내려서 한골 넣으시죠 진짜 죽으면 안되는데 검은콩이 고아 아니야? 됐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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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빠져 나 살려면 아직 20초나 더 있어야 돼요 지금 루카리오 9초 일단은 그 다음에 개굴린자가 살아날거니까 개굴린자 살아날 때까지 좀 버텨요 그 다음에 라플라스 그 다음에 접니다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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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잡아버리는거야 왠지 허를 찌릴거같은 느낌은 뭐지? 안찌르나? 허를 안찌르는구나 일로와 끝났네 이탄의 꽃대 이탄의 꽃 해봐 내가 이겨 인마 피지컬이 너무나 다르네요 우리가 너무 잘해 처음에 어떻게 되나 했는데 아 진짜요? 저는 일본밖에 안가봤어요 아주 좋아요 이게 바로 최강 이상의 꽃 전설 좋아요 해줘야죠 또 자 전파를 못하셨던 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던 분은 잠깐만 대기 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실 분 전파를 못하셨던 분 어때요? 우리 계속 이기고 있어 우리 질뻔하다가 계속 이기고 있어 신고추가 됐잖아 민트초코 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왜 안들어오시는거야 자 그러면은 전파를 하셨던 분 선착순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다 아 유윤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스나리에요 팔로워와 시청은 골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골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 천만명 정도만 갔거든요 아 진짜요? 우리 해외 진짜 많이 나가신다 부럽다 저도 해외여행 되게 좋아하는데 아 무료로 여행보내 근데 무료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심해야되요 와 우리 다했다 어택 스피드 디펜스 밸런스 스피드 스피드가 2명이구나 지비최고 맞아 지비최고긴 하지 와 상대 상대방 상대방 디펜스가 3명이야 조심해야되는데 세상에 무료는 없어요 무료일때는 조건이 너무 좋을때는 오히려 조심을 해야됩니다 역겹 왜 나도시시님 왜요 갑자기 역겹단 왜그래요 전 다 다 그냥 지옥이요 한번 이겨볼까요? 너무 아니야 너무 조건이 좋아 너무 조건이 적을때는 조심 부터 해야됩니다 아 행위 짱장님 아니 얘 때리라고 안돼 불이 너무 늦었어 하지만 뺄수도 있지 아 못 뺏겼다 자 최대한 최대한 얘는 분명히 골을 먹으러 올거란 말이지 잡아 잡아 잡았어 이거 카정이잖아 근데 안간데요 아 진짜요? 우리가 완전 이득받습니다 안 돼! 쟨장 내가 데미지를 저렇게 줬는데 그때 뺏을 줄이야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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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파 와 와하하하 하하 잡아요 잡아야 돼 우린 잡아야 돼 의무가 있어 위험해 와아 야 이거 갑자기 불리해졌는데 위험한데 어떻게 된거에요 아래쪽도 위험하고 위쪽도 위험한데 아래쪽은 왜 아무도 없어요 야 넀네 하지만 넣고 와 먹냐 이거를 먹냐 먹냐고 아 가운데도 내가 먹냐고 뺏었고 아이고 펭귄 짝장님 뒤져야되는데 죄송합니다 아 가운데도 뭐가 빼앗는데 내가 먹냐고 뺏었고 아이고 펭귄 짝장님 뒤져야되는데 아 아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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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 못새네 이거를 야 위쪽 아래쪽 다 위험한데 괜찮아 우리 역전싱 한번 보여주죠 뭐야 어떻게 된거야 왜 네분이 연속으로 당하셨어 가시죠 아래쪽 고우 렛츠고 버려 괜찮아요 страш глаза 내가 먹었어 아니 왜아무도 안와 아 위쪽에 타고계신구나 오지마아 괸아앍 어후! 오케이 좋아 저건만 이득보자 어후! 이걸 못 때려? 아...이런 이거는 내가 먹어야 돼 때려, 때리고 있어 그치,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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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말만 때려, 말만 때려, 말만 때려라 때려! 아핳앜 아깝다 아, 아깝다 우리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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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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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가 무조건가 얘네 지금 욕심부리고 있어 지금이 기회야 됐어! 잡았어! 오케이! 됐다. 아니 어디간거야 다들 어디간거야! 아니 어디간거야! 같이 싸웠어야지! 천, 천이라뇨 뭔소리에요 뭔소리야 그치! 어디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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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해 잡아야해 지금이야! 우와! 우와! 못잡아 이거를? 방어만 최대한 해줘요 방어만!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버티고있어! 내가 갈게! 이거 못잡는다고? 어디 아니 다 돌아가셨어! 다 돌아가셨어! 다 돌아가셨어! 어떻게 해! 지금이야! 올라가세! 안 돼! 위험해! 아 떴다! 뿌옇뿌옇 테트리스! 글리스! 라는 게임입니다 자! 때려! 안 때리네! 때려! 안 때리네! 우리 망했다! 띠고왕님은 많이 때리면 안 되는거에요! 그래! 아래쪽 우리 때려줘!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그거! 때려! 무조건 때려! 무조건 때려! 골키라리 믿어! 믿지마요! 어! 오케이! 아! 진짜 아! 왜이래! 와! 우리가 레벨링이 엄청 딸리네! 지금! 맵자 좋아! 치고 빠지기만 잘하면 돼! 치고 빠지기만! 얘만 잡아도 레벨이 엄청나는데 우와! 그렇지! 막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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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일났다! 지금이야! 지금 써야돼! 아! 왜 다 돌아가시면 어때! 안돼! 아! 또 죽었어! 안 죽었어! 와! 안 죽었다! 생이 바뀔거에요! 그니까! 야! 여기! 여기가 뭐라고! 왜이렇게! 야! 어딜까 인마! 와! 안된다! 빠져야겠다!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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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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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중앙! 이거는 한복이 답이다! 너무 딸렸다! 레벨링도 딸리고 모든게 딸렸어! 이게 싸울때는! 웬만하면 같이 싸워주는게 가장 좋아요! 그러다가! 불리할거 같으면은! 그때 빠져주는게 좋구! 괜찮아요! 경험상황! 지금 경험! 지금 경험으로 앞으로 더 잘하면 됩니다! 자! 전판에 못하셨던 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내려가면은 바로 죽어! 흐하하하하하하하 어! 구! QZ님! 구아! 안녕하세요! 출석체크 한번씩 해주시고! 유튜브 구독 안누르신분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좀 오케이! 오! 재밌..재밉겠네요! 나중에 나중에! 자! 그러면은! 선착순! 들어와요! 이제! 내전하기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내전하기에는 좀 애매하기도 하고 시청자! 수업이예요! 아! 그래요! 수업 잘 받고오세요! 수업 파이팅! 한 분 들어오실분! 고스나리와 함께 세계를 재패야 한 분! 고스나리와 함께 세계를 재패야 한 분! QW이하님 괜찮으려나? 어! 민트즈콘님도 오셨구나! 입맛 터트.. 터.. 떨어뜨릴! 사진 올리고 그거 보고 가실래? 뭐..뭐..뭐요? 아! 저 나가야돼! 아! 오케오케오케오케 말씀하시지! 아! 다 나간다! 그러니까! 꼬바! 감사합니다! 이따 또 만나요! 아시단겜죠! 다..다 나가시면은 고스나에.. 슬퍼져..어떻게.. 우와..바로 시작되잖아? 아.. 무서운 기업에..아! 데그도 좀 하고.. 공겜! 자..어떤..어떤 캐릭터 고를 실제 따라서 제가 또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문 기억하나요? 제 유튜브에.. 두드문이.. 가장.. 효자입니다! 모에모에끼오! 보이시..아시죠? 모에모에끼오! 그 전설의 모에모에끼오가.. 조회수가 만..만 이상이 됐어요! 만사천? 우와.. 그 전설의 모에모에끼오.. 아이템에 아..진짜요..? 랄랄랄 잘못보름 이런 큰일났다 유튜브 보고 유튜브 곧씨나리 유튜브도 보셔요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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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좋아할 수가 엄청 높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구구덕도 하고 그저께 구구덕했는데 하율 눈님 좀 더 일찍 복귀하시지 구구덕 고씨나리가 엄청난 캐리를 했습니다 무려 지금 안계시지만 무려 그 하율님께서 저를 한시간 동안 뭐죠 뭐라고 그러지 퍼블 퍼블시켜가지고 한시간 동안 구경만 했어요 한시간 동안 구경만 했어요 진짜 레빗이 또 하고 레빗이 뭐에요? 나도 줘 나도 나도 레벨이 달라 좋죠 좋아 아주 좋아요 좋죠 내가 먹었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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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거야 넌 먹으러 오겠지 그렇지 어 럭키 초코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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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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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빨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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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빨 그치 이득 보는거야 이득 봐 이득 보는거야 됐어 이득만 보면 돼 됐어 이득 봤어 이득 보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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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야 에일라시언니 뭐해요 엄청 잘하는데 야 위에는 일단 뚫었구요 뚫으면 바로 아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럭키 초코님 내꺼 왜 가져가 아 신용리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보스넬 방식 오신걸 환영합니다 아 핀터랩스테크 아 그래요 자 이제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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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먹을까 요 내가 먹지 요 어디서 먹으려고 이만 내꺼야 내꺼야 됐어 먹었어 빠져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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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주어 제발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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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안되나 아 안되네 그렇지 근데 아래쪽은 망했는데 위쪽은 됐고 아래쪽 가야겠다 어 레벨 가시네 레벨 올리세요 펭귄님 펭귄님 이제 킬러님하고 펭귄님 이거 드려야돼 세갑 세갑 먹은거 내가 먹었지 요롱 내가 먹고 빠져주지 빨라옹 됐어 해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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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끝났어 인마 . 라폴라스 넌 끝났어 인마 됐어 잡았어 아 돌아가긴 다행이 되겠지만 몰라요 저는 저는 잘 몰라요 아래쪽 안가요 아무도 게이밍 완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 좋긴 좋은데 뭔가 아래쪽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때리고 있을거야 때리고 있어라 그냥 와 이게 지금이야 아 진짜 아깝다 아 아까워 아 아까워라 아 스킬이 안되네 유냥 유냥이 고아 아니야 아래쪽 들게요 아래쪽 아래쪽 한번도 안드신거 아니지? 한번도 못드셨네 내가 첫 아래쪽 먹어주지 출첵했거든요 유냥유냥님 못보셨군요 곧비냥이 출첵했는데 못보셨군요 등 야 위쪽 장난 아닌데 가야겠는데 잡아줘 잡아줘 제발 좀만 버텨줘요 아우 그렇지 지금이야 우와 그냥 죽네 와 저거 잡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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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이득 가자 이득 가자 아아 또 죽는다구 또 죽는다구 또 죽는다구 와 와 와 아니요 아직 할수있어 아직 할수있어 아직 포기하기 일러 우리 아직 할수있어요 잡았죠 잡았죠 으어어 잡자 아아 와 이렇게 잡기가 힘들어 됐다 오우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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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또 죽었어 напрm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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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저기 가야될것 같은데 저 저기 조금 이 тяж다 저 잡았고 3 네 지금 이 RB RTX 연예인 또 해야 아우 진짜요? 우리 가운데 못 먹어 어후 빠져줘 빠져줘 안되겠다 럭키 초콘이면 안되겠다 우리 아직 할 수 있어 괜찮아 레벨업만 충분히 잘하는데 저기 싸우지말고 최대한 적팀하고 싸우지말고 그 야생포켓몬 잡아요 야생포켓몬 잡으면서 있어요 최대한 만나지마요 아우 우와아 와 이걸 죽는다고? 와아 네에에에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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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버텨줘 라플라스 파이팅 아 저거 다 잡아야되는데 위야지 힘찬 있는데 아 일났다 위험하다 가운데와요 무조건 가운데 때려 무조건 가운데 때려 가운데 때려요 무조건 아니 거기 신경쓰지마 가운데 때려 가운데 때려 아 젠장 가운데 있잖아 아 와야되는데 거의 신경쓰면 안되는데 아 아 거의 신경쓰면 안됐었는데 망했어요 저기 저때는 저기 신경쓰지말고 저기 상대방이 저기 다가있잖아요 위쪽에 그때는 무조건 중앙와야되요 거기 포기하고 무조건 중앙와서 무조건 때려야되요 그러면 한명 내지 아무도 없거든 그러면 그때 때려가지고 역전강 노려야되는거에요 원래 위에서 모여있을때는 네 위에 모여있을때는 그렇게 해야되요 저렇게 몰아갔을때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기회였거든 거기에 신경쓰면 절대 안됐어 우리 자 못하시면 먼저 위주로 들어오시구요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 스탠더드여가지고 저도 관계는 없어요 이기면 기분은 좋지 자 현장순 들어오세요 왜 들어오시는 분이 많이 적지? 기다리시는 겸 기다리시는 겸 해가지고 유튜브 구독도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처음 이제 처음 하시는거 치고는 잘하시고 계시는거니까 힘낼게요 괜찮아요 누구지? 이 게임이 일본에서는 인기 되게 많아요 퀵더블리언니 아직 뭐하고 계시나? 딴거? 아직 딴 겸하고 계시나? 프레임 한국은 망했죠 한국은 망했어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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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엘라시로님 들어오셨고요 아주 좋아요 골스나리가 캐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캐리를 많이 못해줘 죄송합니다 지금 11분 계시구요 안녕하세요 골스나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은 골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마신 눌러주시면 골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11분께서 시청 중에 계시구요 시청자 감사합니다 감정 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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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거 고를거에요 고르는거에 따라서 제가 다르게 고를게요 와우 아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만 몸빵 캐릭터가 럭키 초코님밖에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몸빵 캐릭터 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골스나리한테 애교를 하시다니 럭키 초코님 럭키 초코님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와이니 어디서 어디서 많이 들어봤더라 망한듯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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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맞아 아직 몰라 아직 몰라요 우리 열심히 하면은 이길 수 있을지 몰라 이길 수 있어 맞아 요지 일본에서도 잘 안해요 뭘요 뭘 잘 안해요 아 그래요 안하는구나 안하는구나 이 갓게임을 안하신다고 아 진짜요 아니 나는 하나 줬어야지 아 젠장 못먹었어 아니 저 줘야된다고요 닫으시면 안된다고 아 젠장 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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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가는거야 어디가 나를 살려줘야지 model 괜찮아 액 때문에 딱해야하지 뭐 가져할 수 있어 제발 아 못 잡았다 아 못 잡았다 됐다 됐어 일어나셨거 아니 아니아니아니야 일어나셨는데 빠져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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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득 봤어 이득 봤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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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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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으러 가자! 가운데 먹으러 가자! 가운데 먹으러 가자! 와! 저 기술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게임 언제 끝나요? 11시까지 할 거예요! 야, 자시안 있다! 일났다! 굿! 아주 좋아요! 좋아요! 자시안이 지금 저기있어! 레벨 7, 7! 아직 나쁘지 않아! 아직 할만해x2 할 만해! 날 레벨 7정도 됐으면 좋았을 텐데 7이 되게 아주 약간 아쉽구만 으어어어어어 못잡았다 아 핸김창장님이 잘하셨는데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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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아프게 아퍼 뭐야? 뺏겼어? 와 이걸 뺏겨? 잡아줘 잡아줘 잡았나보다 스커트에 그 위쪽에 혀 캐리해주면 돼 충분해 내가 캐리해줄 수 있어 괜찮아 캐리해줄 수 있어 캐리해줄 수 있어 캐리해줄 수 있어 아 못잡았다 와 못잡어 이거를? 와아 전 재밌던데? 아니 근데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위험한데 니가 너무 달리잖아 틀렸다 와 이거를 그렇지 야 우리 되게 달린데? 한개 박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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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레벨 9정도 됐으면 좋겠다 와 레벨 9 정도 됐으면 좋겠다 좀 빠져줘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 유리하게 해줘 와 이거를 됐다 아 잡았어야 했는데 저거 저거 들어가서 먹어야죠 뭐에요 무리해서 들어가서 먹어 먹어도 돼 저거 그렇지 아래쪽 갑시다 11시에 다시 올게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계셔도 됐는데 아무도 안계시는거 아무도 안계셔도 그런가 뭐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일단 중앙에서 우리가 잘만 해주면 돼 85 그렇지 됐어 97 됐다 가운데와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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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가운데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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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나쁜 자식 무조건 때리지 말고 무조건 때리면 우리가 져요 우리 아까 깻겼잖아 때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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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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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그만 때려 와 됐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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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야 아주 기분좋은 승리 그래 초반이 불리했어도 초반에서 우리가 제대로 잘하면 이길 수 없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이야 상대 기준 레큐자만 게임 흐흐흫 와 진짜 아실아실했습니다 아실아실 진짜 아실아실했어요 저희 걔도 이상의 꽃 이상의 꽃 잘 안죽었잖아요 이상의 꽃 몸빵 엄청했어요 진짜 자 들어오세요 아무나 들어오셔도 됩니다 마지막 한분은 마지막 한분은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시는거에요 그냥 들어오시면 되는데 뭐 바로잡히잖아 그야 끝났다 수고하셨어요 자아 매치가 잘 안되죠 다시 매치 아 누구덕대 네 어어 왜요 병원에서 왜 간신먹지 말라 그래요 왜 도대체 병원가 족신얘기들을 적길래 장염이세요 혹시? 아 장염인가보네 한판중에 한판 이야 이제 지능으로 그렇게 고스나리를 퍼블를 시키겠다 아 아니 그렇게 고스나리에 퍼블를 시키고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돼 유일한 먹을 수 있는 과일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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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grassroots 바나나 도대체 고스나리 바나나 그런데 왜 매치가 안될까? 바나나가 집에 없네요 매치가 돼야 기적적인 승리를 보여드리는데 기적인데 학교 갈 수 있을지 베네네 한번 바꿔봐요 레모 스타디움 레모타 스타디움 이거 한번 해봐요 그러면 딴 게임하죠 아니에요 따강 그치 음 이번엔 뭘로 할까 맞아 인원이 안 되서 내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전 엄청나게 미어 터졌는데 거무콕님이 왠지 닌피아라 할 것 같아서 비켜드렸더니 바로 닌피아 고르시고 아 그러면은 일단은 럭키 초코님하고 거무콕님하고 럭키 초코님 위로 가시고 제가 센터로 가야겠네요 아닌가 오케이 이러면 된다 내가 위로 갈게요 아 이러면 또 내가 원빵을 해야 되네 구경모드 팝콘 가지고 와서 팝콘 드시면서 구경하기 좋은 방송 그 시나리오의 방송입니다 여러분 시청자가 몇 분 계시는 건지 11분 11분을 계속 꾸준히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잘못 쳤어요 잘못 쳤어요 잘못 쳤어요 아 그렇구나 어? 그러네? 아까 우리 이겼나요? 졌어요 혹시? 이겼던 것 같은데 네 쟤네는 5인큐인가 보다 그러니까 5인큐니까 5인큐밖에 못 만나는 거지 젖어요? 아? 젖나요? 이겨야되는데? 이건 제가 잡을게요 안돼에이 됐어 오와! 여전히 잠깐x4 와와 tracks will strike 와와! 죽는 줄 아네 와 진짜 으으응 와 저거를 살려준다고 하고있게 이거 라플라크 완전 대박인데 우와! 이거 죽는다고YU! 어우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찾았다 와 이거 큰일났네 몇개 초코님 득해요 레벨업 해야돼 이거 득해요 빨리 아 이거 큰일났네 몇개 초코님이 안되시네 아우 진짜 결국 못먹네 우와 우와 그렇지 잡아요 잡아요 이거 잡아야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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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위에 아우 아 잡았어야 했는데 망했다 못잡았다 못잡은거 졌다 이거 아 그거 먹기전에 잡으셨어야 했는데 위에 잡았어야 했는데 아 아깝다 그때는 잡아야돼요 잡아야돼 잡아먹고 아 아우 너 진짜 아프네 럭키 초코님 뭐해요 뭐해 뭐해요 럭키 초코님 뭐해요 저 그것도 럭키 초코님 럭키 초코님 럭키 초코님 아아 됐다 아아 됐다 아아 죽는줄 알았네 에러지 측면 시키고 자 야 아래쪽 위험한데? 저 그냥 먹히겠는데? 와 방어가 안되네 우리 쟤네네 디코로 하면서 저게 소통을 하는가보다 안돼요 저 먹으면은 우리 빠져야돼 빠져요 빠져요 무조건 빠져요 아 미치겠네 뭐해요 아래쪽에 뭐해요 올라와야지 올라와야지 지금 그 상태가 아니야 거기 먹었으면 안됐어 가운데를 먹었으면 안됐어요 지금은 늦었지 와 이거를 못이긴다고? 와 어어 아 그 기술이 있었으면 진짜 있었어야 했는데 클타임이 있었구나 아 큰일났네 안돼요 싸울 땐 같이 싸웠어야 됐어 아까전에 아 이미 여기서 패착이 느껴졌다 주세요 싸울 때 같이 싸웠어야 됐어 거의 가운데를 드셨으면 안됐어 와 야 라프라티가 이렇게 없어졌나 와 라프라티를 진다고? 와 이걸 진다고? 오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아 와 이걸 또 죽어? 와 필자이까지 썼는데? 네 QZ님 야 이거 밸런스가 너무 안 맞는데 내전이 내전할 인원이 안돼요 인원이 되면은 할텐데 인원이 안돼서 자 싸우지마요 싸우지마요 지금 저기는 가야지 저기는 가야지 아니 어디 아니 왜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여 움직여야지 럭키초콘이 뭐해요 아 망했다 튕기셨나봐 아 망했다 안돼 그러면은 아 안된다 아 이거 안되죠? 네 맞아 빠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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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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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안돼 얘네 통신함이 사고싶어가지고 안돼 못잡아 가지마요 럭키초코님 어디가 레벨업해요 어디가는거야 럭키초코님 아 할로윈 할로윈님 고아 안녕하세요 럭키초콘 뭐야 피자있었잖아 아 포기 저는 포기도 못하는데 가운데 때려 무조건 와 이걸 못잡는다고? 한대만 그치 됐다 잡아요 무조건 잡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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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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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가자 아 못잡았나? 아 안됐다 자 한복 한복 네 같이해도 돼요 내전 가죠 네 안되겠다 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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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운데 무조건 때려야되는데 아 가운데 무조건 때려야되는데 안돼요 안되 이거 못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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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락당했어 지금 그 레벨이 낮을때는 야 캠 포켓몬 잡으시면 계속 있어야되고 레벨이 높으면은 치고 들어가야되는데 일단 레벨이 높을때는 치고 들어가진않고 아 안된다 말로찡님 코아 안녕하세요 타이밍을 제대로 잘 못맞추시는거 같애 그러면 아니되요 네 럭키박싱이 무슨일이었던거에요 통신상태가 불 럭키 럭키 뭐였죠? 네 통신상태가 불량이었나요? 중간중간에 멈추셨는데 이런 나쁜 와이파이 어우 억울해 자 커스텀으로 오겠습니다 들어오시지요 네네 네네 어 영궁님계시네 자 들어오시구요 안녕하세요 코스나리입니다 팔로와 시청인 코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누르시면 코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누구시? 일단 마스터로 보고 안녕하세요 영궁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엑스퍼트 아마 이분 랭크 미니 첨가 엘리트 였구나 엘리트 엘리트 자 자 잠깐만 어 우리 이렇게 한 번 해볼까요? 네 어 오케이 오케이 저기 RRRSP님 위로 올라오시고 펭귄짱짱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크님 다 내려가세요 2대 2대5에서 저희가 저기 컴퓨터 한 명 더 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마스터하실 테니까 와 골든 깜깜이 들어오셨잖아 골든 깜깜이 님이 엑스퍼트 킬러님 내려가세요 5대3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밸런스가 어느정도 맞을 것 같아요 킬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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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시와요 5대3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킬러님 킬러님 일단 RRSP 아니 그렇게 어 오케이 오케이 그치 밸런스 뭐지? 이래야 밸런스가 맞을 것 같은데? 아 자시안 안되죠 절대 아 자시안? 안되요 그건 안되요 일단은 룰을 크게 뭐 걱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분은 지금 마스터가 없어 최소 엘리트 최소 최대가 엑스퍼트야 여긴 마스터가 지금 두 명 있고 엑스퍼트가 한 명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도박 도박 5대3이 도박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5대5 해가지고 밸런스가 맞아야 도박이 되죠 안녕하세요 고수나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인 고수나리의 글미대입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구요 즐겜 하시면 됩니다 와 깜깜이 안된다니까 누구야 깜깜이 깜깜이 안된다고 하니까 깜깜이 고르셨어 안돼요 이러면은 자시안하고 깜깜이 안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시안하고 깜깜이 안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시안하고 깜깜이 안되면은 자시안하고 깜깜이 안되면은 상대는 5대3이야 조심해 욕심부리지마 정글먹는다는 느낌은 없다 자시안하고 깜깜이 안되면은 아 뭐뭐뭐뭐 아니 뭐야 아 됐다 아 저게 왜 눌린거야 그렇지 와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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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아 깜깜이를 잡아냅니다 감사합니다 해설진 감사합니다 아 깜깜이 진짜 싫어 뺏어먹을때가 제일 싫어 봐봐 저거 저 표시 들어올때마다 제일 싫어 뺏어먹으려고 오신거잖아 아 와 죽었다 이건 어쩔수 없다 아 혹시 5대3은 힘든건가 아 하하하하 엄크 인정 엄크 인정 괜찮아요 너 키비크니 괜찮습니다 엄크 인정 엄크는 엄크는 제대로 인정합니다 오피나리 엄크를 인정합니다 어쩔수 없습니다 엄크는 그 저기 그 재해죠 재해 예 재해니까 인정합니다 재해예요 엄크는 재해니까 인정이 됩니다 엄크는 어쩔게 없게 진짜 어쩔게 없게 좋아 좋아 우린 무리하지만 않으면 돼 레벨업을 확실히 하면 돼 레벨업을 확실히 하면 돼 스치나흘이라니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스치나흘이라니 지금 아 뺏겼죠 그렇지 뭐라니라뇨 아 나 싫어 나 이 표시 싫어 그리고 난 피해 주는거야 피해 주는거야 피해 주는거야 아 와 와 와 깜깜이 싫어 ㅋㅋ 아 깜깜이 진짜 싫다 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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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쩌게 ㅋㅋ 아니 깜깜이를 하신 아쿠님이 싫다는게 아니에요 깜깜이 캐릭터가 싫다는 얘기입니다 네 너무하잖아 깜깜이 ㅋㅋ ㅋㅋ 깜깜이 일로와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우리 아직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 이걸 또 먹으시려구요? 잘 먹겠습니다 아 못 먹었어 어우 됐다 됐다 레벨업 했고 바로 됐죠 됐죠 이거지 이거지 이거에요 이겁니다 아 깜깜이로 누군데 깜깜이로 열받았던 그 톡이 가라앉았네요 더블키를 기록합니다 자 무리하지 않고 빠져주는게 아주 좋습니다 자 위로 가질 준비하시고 충분히 됐어요 지금 죽었어 이제 좋아 킬러님 계시잖아 잡아주는게 이게 총정이지 아 깜깜이 싫어 깜깜이한테 또 뺏길거잖아 이거 와 뺏겼어 안 뺏겼다 다행이다 우와 뺏긴줄 알았네 뺏긴줄 알았어요 하지만 뺏기지 않았지 와 가자 가자 가자아 가자아 잡고 잡자아 으아 뺏겨 다자마껴 와 됐다 와 와 죽는줄 알았네 우와 우와 마치 궁이 다 되있어서 다행이었네 안그랬으면 죽을뻔했네 뺏겨 가야죠 사명킬 그쵸 위에 바로 고진의 피지컬 뭐야 뺏겼어 위에 줘 위에 줘 괜찮아 우리 아래좀 먹자 아래좀 먹는거야 와 죽겠다 스템 때문에 뭐 뭔소리에요 뭔소리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치치 치치 진화버전이라니 진화버전이라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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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크님 잡아버려 그렇죠 골든 깜깜이 화이팅 깜깜이네 깜깜이네 그렇게 따지면 아이디가 깜깜이 자주오시면 아시게되 좋아 좋아 13 지나친다 원신이가 맞아요 저기 또 늘어오겠지 그때 이런식으로 지금이야 아니 쪘는데 나 쪘는데 안나가 쪘는데 안나가 쪘는데 안나가 쪘는데 안나가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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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만 잡아줘도 그렇지 다음대 다음대 가자 가시죠 오케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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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res 우왕 쪘 그렇지 아니 쪘는데 안나가 아니 쪘는데 안나가 아 미치겠네 그러니까 야시아 근데 아이디가 골든 깜깜이야 오오 좋아요 염겸거 말씀 하다가 뭔소리를 하시는거예요? 저한테 궁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상대가 안되십니다. 와아 저 힐러를 가정한 킬러 힐러를 이대로 버티면 이길지도 아직 몰라요. 위험해 안돼 깡까미가 넣고 있다 아 망했다 역시 5대3은 힘들어 우리 이겼나? 아 망했어요 망했어요 하지만 50골은 안넣기 때문에 망했어요 망했고 망했고 네 형 예 대회모드 되죠 대회모드로 가겠습니다 다 들어오세요 지는줄 알았네 그 50골 넣었으면 진짜 졌어요 우리 먹혔으면 졌어요 진짜 야 유튜브당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왠지 각 가득 찰거 같으니까 이제 예측 시스템 열도록 하겠습니다 가득 찰거 같애 지금 아미아님이 마스터시죠 아미아님이 마스터이실거야 이거 마스터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미아님께서 한 번 내려가셔야 돼 쿠로아상 쿠로아상님이 누구세요 마스터네 마스터네 잠깐만 아쿠님이 아까 뭐였지 엘리트 잡고 밸런스가 맞는거 같나요? 아 아직 마스터 안갔는데요 아 진짜요? 밸런스가 맞다고 보겠습니다만은 네 밸런스가 맞다고 보고 바로 고스나리의 명물이죠 예측 시스템 돌입 과연 어느 팀이 이길까요? 고스팀 대 R.S.P.팀 R.S.P.팀 R.S.P. 맞죠? 그러죠 R.S.P.팀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스팀이 이길 것 같으면 1번에 R.S.P.팀이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표하시는 동안 잠깐 환신만 다녀올게요 자 투표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 오오 팽팽해요 팽팽해요 팽팽합니다 자 이제 투표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즐기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나린이 어 2주년 그러니까 2주년 이벤트는 안 끝났어요 2주년 이벤트 자 자시안하고 깜깜이 안 돼요 잠깐 자시안하고 깜깜이 안 됩니다 자시안하고 깜깜이 안 돼요 말씀드렸습니다 자시안하고 깜깜이 안 됩니다 네 자시안하고 깜깜이 안 됩니다 페인트 포인트는 대부분 모았는데 팬텀 보여주세요 치치님 팬텀 누구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 중간에 술책 끊어먹어서 하하하하 화이팅 신청전이니까 화이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네 오늘 유튜브 각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유튜브 각이 나왔어요 여러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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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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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은 진짜 대박이었지 대박이 동점은 진짜 대박이었지 아우 잠깐 이걸 누르면 안 됐는데 아 이상해 꾸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눌렀나 봐 유님 어디가요 거기 가면 안 돼 일로 와 어디가 안 돼 아 어 아 아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죄송해요 얘 빌드 늪혔네 아우 가운데를 드시면 안 되는데 가운데를 드시면 안 되는데 가운데를 드시면 안 되는데 가운데를 드시면 안 되는데 자 가 가 이득 보는거야 충분히 빠져ㅣ 오 럭키 초코 님 왜 이렇게 잘해 꽤나 맞죠 이게 바로 컨트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를 가운데를 나 가운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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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잡았다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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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그렇지 간다 그렇지 됐어 완전 이득은 못받지만 괜찮습니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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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베이베 컴온! 어우 못잡나요? 오우 잠깐 잠깐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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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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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으아아아아아암삐야우 이거지!! 치카콜야치카콜 와 죽을 뻔했네 이게 아닌데 몬거리하시는거에요 이거져 가운데는 아무도 안가셔 이브드가 뒤졌겠..안 뒤졌네 오케이 좋아 개꿀 댕꿀 댕꿀 오케이 좋아요 검은콩균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근데 아래쪽이 많이 심상치가 않다 됐다 잡았다 됐어 좋아 야먹었지 이롱 아래쪽 가야될거 같은데 아 젠장 이렇게 당할줄 알았쇼 알았는데 왜 당한거야 아 젠장 아 아 이런 됐어 먹었어 아 아래쪽 원래 내려갈줄 알았는데 우와 안돼 좀만 버텨줘요 버텨줘 버텨줘 아 잠깐 이거 들어가버렸어 아 젠장 와 이거 위험한데 와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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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yeev 한 마디만 잡자 아 얙 으억 오케이 잡았고 뭐 뭐뭐 이거 뭐 burned 이거 못 burned 이거 못 burned 이거 못 burned 와 죽일뻔 insanlar 죽을뻔 있네 와 죽을뻔 있네 관심 좀 받을 수 있길라나 관심 엄청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불리하지만 우리 불리함을 실력으로 극복할 수 있어 뭐라니라시오 그런가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이야 잡을 수 있어 충분해 와 이걸 못잡는다고? 으어어어어 아깝다 한바만 되는데 한대면 돼 아아 아깝다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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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마 잡지마 와 죽는줄 아네 그렇지 와 죽겠다 아아 빠져요 빠져요 아 이런 아 핑계짱짱님 좀만 경비실력이에요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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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야 아아 그래도 오래전 하나 왔다 그렇지 그렇지 제발 먹어줘 아래쪽 먹어주세요 먹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됐다 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됐어 잡았다 됐다 와 죽는줄 알았네 와우 됐어 우리 이제 쾌진격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레벨업 하세요 이제 아니 넣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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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그럴 때 아니야 지금 우리 지금 쾌진격으로 레벨업을 할 때야 아 진짜요?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 좀 불리하지만 괜찮아 야 싸우지마 싸우지마 제발 싸우지마라 안 돼에에에에에 와요와요와요와요와요 아 젠장 예정 아 젠장 굿 뺏겼다 오옥으으으으으으 으 Obi 그렇지! 와... 이거를? 이거를? 치겠다 rinse round loss 제발... 제발 foul srier 으으 이 solidarity 와 죽는 줄 알았네 와 County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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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중앙 아니 아직 포기하기 일러 우리 포기하기 일러 됐나? 아 지금 들킨 것 같은데 아 들켰다 아 망했다 들켰다 아 질깁니다 아니 레쿠자 끝났어요 끝 끝 죄송해요 아니 저 들킨 줄 몰랐어요 네 닥트리오가 마스터 마스터이시고 잘하시고 제가 닥트리오 제 캐릭터가 닥트리오랑 상청이 안 맞아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아 그치 두트리오지 그치 두트리오지 아 맞네 그 닥트리오는 그 근육질의 대머리 아니에요? 근육질의 대머리 그 머리만 나와있고 밑에는 근육질로 엄청나게 이렇게 무장한 그게 닥트리오 아닌가요? 유튜브에 패 돈을 내놔 알았어요 알았어요 젠장 아 RSP님 팀 잘했습니다 우리 팀도 나쁘진 않았어 결과적으로 상송 싸움에서 저희가 밀렸기 때문에 자 다시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원이 더 많으면은 더 많으면 제가 해설진을 아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는 해결진으로 들어가구요 들어오실 분 먼저 들어올게요 인원이 꽉 차면은 제 해설진으로 인원이 모자라면은 제가 플레이어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어? 엘레...엘라...엘라...엘라...조촌님이 누구시? 엑스파트 잠깐만요 RSP님하고 시안님도 마스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엘리트컵이구나 펭귄짱짱님도 엑기초코님 검은콩님 쓰읍...이거 밸런스가 안맞을거 같은데? 아 부계에요? 아 부계? 마스터 마스터가 얘기잖아요 리니니 코아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시안님하고 아 누구랑 바꿔야되지? 오케이 그러면 시안님하고 어... 쿠라하상님하고 바꿔줄게요 그러면 밸런스가 어느정도 많습니다 네...어느팀이 이길까요? 어...시안님...시안...팀 대...RSP팀 과연 어느팀이 이길지 다시 한번 예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어...유나이트는 다음판이 마포닙니다 네... 다음판이 마포닙니다 엄지님 계신가요 혹시? 엄지님이 계셔야지 그 게임을 가구 엄지님이 안계시면은 이 게임 갔다가 엄지님이 저 왔어요 하면 그때 그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게임 1년에 2판밖에 안했다는 그 게임 뭐야 해설...해설진이 한 명 더 계시네 계시는구만 누구시지? 중간에 나가시면 안돼요? 강아지붕님 어서오시고요 중간에 나가시면 안돼요 중간에 나가시면 게임 터지기 때문에 절대 나가지 마시고요 아니에요 우리 원님 엄지님 엄지님 계신가 안계신가 궁금해서 야 시안님 팀이 약간 좀 불리합니다 투표상으로는 하지만 투표가 불리한거지 실력은 비등비등할겁니다 자 회설진우는 저 골스나리와 강아지 강아지 뭡니까 강아지 북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리터 고를 때는 잠깐 어... 캐리터를... 어떤 캐리터를 골라야 되는지를 보이기 때문에 캐리터 고르는 창에서는 제가 이 창으로 돌려놓고요 캐리터 탁 고르면 밧이 바로 원래대로 돌려놓으니까 괜찮은구요 자세한 하고 깜깜이는 절대 안되니까 자세한 깜깜이는 절대 고르시면 안됩니다 자... 과연 승부의 행방은 어떻게 됐지 저번처럼 동점으로 끝나는건 아니겠죠 저번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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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팀과 아래팀 나쁘진 않아요 큐아링이 있는 팀이 약간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에 붙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엄진이 고장났는데요? 어 왜 왜? 뭐가 고장나요? 스위치가 고장이 났다고? 왜 큐아링은 괜찮아요 큐아링 괜찮아 왜? 큐아링은 왜? liqu 아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아 지금 예 라인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잘 가고 있구요 자 상대쪽에서도 지금 위에아래 가운데 제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Hetkae가 시간이 될 때까지는 이제 야심 포켓몬 잡으면서 성장을 해야겠죠 과연 어느 쪽이 먼저 치고 갈 것인가 지금 봤을 때는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게 맞지만 아직 몰라요 과연 과연 야 일단은 한골을 먼저 넣어줬구요 야 이득봤어요 이득봤어요 이렇게 하고 빠져주면은 이득 본겁니다 혼자 좀 못막아요 아니 이것을 막는다구요 야 이러면은 유팀이 굉장히 유리하게 진행이 되죠 지금 자 아래쪽 상황을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저거 가리도록 할게요 재미를 위해서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상황 위쪽 상황은 일단은 파란색 팀이 유리하구요 아래쪽 팀은 즉 빨간색 팀이 유리합니다 자 왜 느낌표가 왔을까 와 저렇게 빼셨네요 야 뺏는 실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 한 피 없는 것도 풀피가 되는데요 아 그렇죠 근데 혼자 하시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QR링이 QR링이 QR링은 제가 일부러 안 뺐어요 와 아래쪽은 야 잡혔어요 잡혔어요 기회에요 늘 수 있는 기회에요 야 38포인트 아래쪽에서 아 위쪽에서 분리했던걸 아래쪽에서 지금 풀고 있네요 자 너무 무리하지 않고 적당한 타이밍에 빠져주는 것도 한가지의 방법입니다 중앙은 제 파란팀이 다 먹었어요 나쁘지 않아요 레벨업상으로는 지금 파란팀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야 아미연님 너무 무리하시는거 아닌가요 아 무리했어요 넣었나요 넣었어요 야 기가 막힙니다 빠지는건 안되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넣었다는거에 대해서 의의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벨업이 너무 잘되면 안되기 때문에 뮌은 또 근거리에서도 약하죠 야 이걸 뒤졌어요 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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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함을 이렇게 이겨내나요 컨트롤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까전이랑 상당히 하기에 엠들어요 파란팀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위쪽 아래쪽 지금 다 지금 이득보고있어요 이득보고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야 와 잡혔고요 이야 이야 완전히 밀기 시작했는데 못 밀었어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빠져줘야되요 이야 일단은 빨간팀이 약간 좀 불리하긴 하죠 레벨업상으로도 많이 불리해요 위쪽에서 많이 손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최대한 이득을 많이 이득을 봐주셔야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승산 승산 이야 이렇게 뺐네요 야 나는 저기 이겨가지고 와 못 뺐는가 했는데 뺐네요 이거를 그거 아시나요? 아 진짜요? 이야 이거를 이야 컨트롤 컨트롤 좋아요 컨트롤 좋아요 컨트롤 좋습니다 컨트롤 좋아요 이야 저기 가운데 여기 뚫렸죠? 여기는 먹 안 먹 이제 지금 8척게 안 남아있어 못 먹는게 못 먹는게 맞죠 지금 이야 이거를 이야 어떻게든 케어를 해줬다고 해줬지만 힘들죠 아니 방제를 못 읽으셨나? 네 방제를 그렇게 적어놨는데 빨간팀이 지금 이득을 봐야되요 지금 여기 이득을 봐야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승산이 빨간팀이 여기 이득을 봐야되요 이득을 봐야되요 이득을 봐야되는데 아아 아까워요 아까워요 이야 파란팀 잘 막아줬어요 이거 빠져야되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야 그나저나 원신 저거 어떻게 해야되요 그 계정연동 이따가 이따가 찾아봐야겠다 도저히 원신한 시간이 안나네 이야 잘 피했어요 뭐죠? 모여있는게 가장 좋아요 모여있는게 가장 좋고 잡아서 레벨업을 해주는게 가장 좋습니다 이야 이거 이수고 알 수 없어요 이수고 알 수 없어요 넣는건 파란팀이 많이 넣긴 넣지만 이거 지금 레벨업 무시 못합니다 지금 빨간팀 레벨업을 무시 못합니다 제대로 잡아줘야되요 아 군님 혼자 움직이면 안돼요 물몸이에요 물몸이에요 과연 이야 좋아요 이야 오 제대로 이야 하긴 했지만 아 이거 위험한가요 위험하네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래쪽 평화를 보도록 할까요 이야 궁을 떴네요 거뭇콩님이 아 아 아 궁만 아니었으면 거뭇콩님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었는데 이야 위험하죠 위험하죠 빠져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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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빠져야됩니다 미우에요 예 2대1로도 이길 수 있다는 미우에요 자 일단은 가장 무리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혼자서 움직이지 않는게 가장 좋구요 일단 위쪽에는 아직 9포인트정도 남았습니다 아래쪽은 역시 왼쪽이 되셨구요 파란팀이 먹었구요 이거 혼자서 싸우면 가만없습니다 같이 싸워야됩니다 레벨링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같이 싸워줘야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같이 싸워줘야되는데 그렇죠 같이 싸워줘야되요 같이 싸워줘야되요 그렇죠 야 그렇게 레벨업을 하는겁니다 그리고 빠져줘야되는데 빠질 수 있을까요 예 빠졌어요 좋아요 좋아요 허를 찌르고 허의 허를 찔러야됩니다 좋아요 아래쪽 뚫었어요 이제 위쪽 남았어요 이러면 팽팽해집니다 저번처럼 동점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니깐 팬텀 진짜 잘해요 야 이렇게 이렇게 아아 역시 무서워요 무서워요 빠져줘야되요 이거는 못이겨요 싸우지 못이겨요 몇개 조건이 잘하고 있지만 1대3 이기기 힘듭니다 아아 아까워요 아까워요 빠져줘야됩니다 이거 안돼요 이거 안돼요 이거 안돼요 자빨리 넣어줘요 들어가줘요 들어가줘요 그렇죠 들어가줘야됩니다 그렇죠 살아나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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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탈까요 야아 확실히 불리하네요 야아 위의 점하고 있어요 저걸 야아 이걸 넣었어요 게임이 많이 기울었어요 이거는 감안성이 없어요 여기서 여기서 리깸만 하셨네 자 다같이 모일 수 있을까요 다같이 모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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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아아 아까워요 다같이 싸워야되는 23에서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지금부터 충분히 잡아줘야되요 아아 안되나요 아아 안되요 위험해요 빨간팀 열심히 했지만 역시 그 불리함의 견은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자 럭키초코님이 과연 이 시간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하실지 이길지 아아 아까워요 지금이에요 야아 오른쪽 팀이 막 바뀌어요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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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간 야 오른쪽 팀이 막 바뀌어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지금 빨리 가야되요 빨리 가야되요 먹어바야 돼요 지금 무시하고 가야되요 무시하고 가야되요 무시하고 가야되요 지금 싸우면 안돼요 무조건 무시하고 가야 되요 무시하고 가야되요 이거 게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게임 어떻게될지 몰라요 무시하고 가야됩니다 넣길 수 있나요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있나요 넣었어요 야아 하늘 님 안녕하세요 나 이게임 몰라요 나 이게임 몰라요 게임 몰라요 게임 몰라요 이거 게임 몰라요 하늘은이 고아 안녕하세요 야 이 게임 몰라요 누가 이겼을지 모릅니다 와 이게 이렇게 되나요 막타 막타가 이렇게 되나요 과연 어느 분이 이겼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와 이렇게 역전이 됩니다 이렇게 역전이 돼요 야 RSP님이 이겼어요 야 완전 열세였는데 저도 포기했었는데 이걸 이기네요 야 이걸 이기네요 이걸 이겼어요 그러니까 안 잡으면 이겼는데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좋았어 욕심을 부렸던 게 큰 화를 불렀죠 마판하고 바로 뿌룩뿌요 테트리스로 가겠습니다 마판하고 뿌요뿌요 테트리스로 가겠습니다 생긴짱짱님 감사합니다 아 잘자요 버스트 하신 분 자쇼하시죠 하늘이 어디 보이냐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난 픽심 오늘 유튜브 각이 두 개나 나왔어요 유튜브 각이 두 개나 나왔다니까요 마판이 첫 판 야오 어 지금 아까랑 비슷하죠 아까랑 비슷 뭐야 엘레이션님이 들어오시면 좋은데 네 아쿠님이 들어오셨구나 아쿠님이 엘리트 이 정도면은 맞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맞을 것 같으니까 여유격 예측 시스템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이길까요 아미야 아미야 팀 네 아미야 팀 네 린린 팀 과연 과연 승자가 어느 쪽이 되실 건지 예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미야 팀이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린린 팀이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야 화요이님 근데 화요이한테 뭐가 있나봐 분명 화요이님이 돈을 따는 상황이었거든 분명히 근데 졌어 저 응애야 살려줘요 근데 지금 밸런스는 맞습니다 이게 어 글쎄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못하죠 저는 판단을 못합니다 전파 잘했어요 잘하셨는데 승부에서는 이겼는데 게임에서 진거에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승부에서는 이겼는데 게임에서 졌어요 전재산이에요 꼭 이겨요 하하하하하하 자 투표가 끝나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야 팀 대 린린 팀 린린 팀 대 아미야 팀 과연 승자는 승리 팀은 어느 팀이 될 것인지 바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어느 캐릭터로 고를지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자시안과 깜깜이는 금지 캐릭터니까 안 골라주시는걸 안 골라주셔야 되고요 자 조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편 조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팀 조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자기가 가장 자신있는 캐릭터로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과연 일단 화요인 팀 화요인님이 2번을 걸었어 그렇다고는 1번 팀이 약간 시간이 있어요 진짜 화요인님이 뭔가 있어 네 맞은거죠 아 진짜요? 잘 못 걸었는데 아 진짜요? 아 네 정글을 못 가고 있어 아 진짜요? 자 어느 캐릭터 골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걸었구나 엘링크님이 진정할 순자시죠 자 조합을 볼까요? 조합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아래쪽 아래쪽 부분이 약간 어택 캐릭터가 많다고 하면은 위쪽은 서포터 캐릭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골든깡까미님이 아까 마인맨 엄청 잘했죠 서포터로서는 완전 1등 서포터였습니다 유윤님도 만만치 않고요 거기에 비해서도 꿀리지가 않아요 저 캐릭터가 강대가 승천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방송을 1시간이날 찍 시작했어요 민심이 떡났겠다 그래가지고 민심 살리려고 마스터라니요 마스터분밖에 안계시는데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 아래쪽 조합이 너무 강하죠 그쵸? 근데 이 게임은 아직 몰라요 스틸을 할 것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가 가장 중요해요 공격 캐릭터로 정면을 노리는 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공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리하지 않는 편에서 어떻게 플레이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쵸? 이..이게 가장 좋죠 그쵸? 이게 가장 좋죠 그쵸? 이게 가장 좋아요 그쵸?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쵸?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쵸? 이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되는게 맞습니다 맞아요 유윤님도 돌아가지 않으면은 전부 완벽합니다 그쵸? 사라져 돌아갔어요 이거는 파란팀이 이득을 본 겁니다 파란팀이 이득을 봤어요 이득을 확실히 본거에요 파란팀에 아직 레벨업 요소가 있거든 빨간팀이 레벨인 요소가 없고 가운데가 지금 벌써 지금 배틀이 시작이 됐죠 지금 서포터 대 마법형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럼요 해드리죠 다행히 민심업기 프로젝트 진행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좋아요 좋아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검은콩님부터 돌아가셨어요 검은콩님부터 잡아야 된다는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크로아샤님 와 린린님 돌아가시나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레벨업 레벨업 올라가기 전까지는 위험한데 아아 파란팀은 확실히 이득을 보고 있어요 이득을 보고 있어요 이득을 보고 있어요 아아 먹긴 먹었지만 이득을 봤어요 검은콩님은 싸우면 안 돼요 정보 무조건 해야겠네 야아 위쪽도 지금 상황이 파란팀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일단은 밀고 가는 수 밖에 없어 아래쪽에서 지금 확실히 레벨업을 한 다음에 린린님이 레벨업이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여기 역전상황 만들 수 있어요 역전감 만들 수 있거든요 역전감 만들 수 있습니다 위쪽 위쪽 상황을 보도록 할까요 자아 아하 좋아요 레벨업까지 다 했고요 레벨 5정도면 충분한데 6까지 올리면 가장 좋습니다 자 가운데는 일단 빨간팀이 먹었으니까 레벨업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되는데 일단은 무조건 피해야됩니다 무조건 피해야되요 무조건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아아 야 이거 싸우나요 싸우나요 검은콩님 그렇죠 그렇게 해주는거에요 그렇죠 셰이나님한테 그렇죠 이겁니다 이거죠 그쵸 맞는데 아아 근데 아래쪽에 너무 밀렸어요 아아 아래쪽은 방어를 안하시나요 아래쪽은 방어를 야아 마법형 캐릭터는 먼저 먼저 나서면 안됩니다 격투가 뒤에 있어야되요 마법형 캐릭터는 앞에서 나서면 안됩니다 저렇게 당해요 마법형 캐릭터는 아 아깝네요 아아 아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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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까워요 아까워요 둘이 같이 싸우시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었는데 아 이거 가려야죠 참 재미를 위해서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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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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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위험해요 위험해요 3명이요 잡아서 레벨업을 시켜야됩니다 지금 아미하니까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있어요 야아 근데 확실히 잠복 후에 저 때리는게 만만찮아 야아 와아 다 잡히네요 다 잡혀요 흐흐흫 마스터나 그럴리요 아니요 제가 확인했는데 뭘 써주세요 마스터 아니다니까요 마스터 아니에요 제가 레벨 확인까지 했는데 아아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아아아아 이거 막히나요 막히나요 아아아 아아아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마인맨은 확실히 잘해요 밸런스 안 맞아요 아 진짜요? 그러네 네 자아 투표를 무효로 할까요? 아니 나는 맞췄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맞췄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야 근데 잘하신다 월급 내놔 아하하하 그 모든판이 마인맨으로 짜여져있어요 정답 야아 그러네 확실히 야아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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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방어의 성공을 아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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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하나요 방어의 성공을 아아 골든깍깍깍이 잡아야되요 그쵸 야아 성공 성공했어요 방어는 성공했어요 좋아요 방어 성공하면서 레벨업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방금전같은 역전각이 나올 수 있을지 아직 몰라요 야 빠져야돼 빠져야돼 아크님 안돼 아크님 안돼 아아아아 야아 위험합니다 1대1로 싸우는 신샷이 없어요 신샷이 없어요 신샷이 없어요 빠져야돼요 신샷이 없어요 신샷이 없어요 야아 과연 이거 같이 싸워줘야돼요 지금 같이 싸워줘야돼요 아아 이런 야아 이렇게 이렇게 당하나요 이렇게 당하나요 이렇게 당하나요 야아 마인랜 와아 제대로 막아껴요 마인랜이 제대로 막아껴요 배런스가 많이 안맞나요? 위의쪽에 마스터라는 얘기 다 못들었는데 다 마스터라는 얘기는 차라리 여기다 싸워주시지 차라리 여기다 싸워주시지 진짜 밸런스 안맞는거 아니 밸런스 안맞네 그니까 진짜 죽이고싶다 왜왜왜왜왜 야아 이거는 밸런스가 밸런스가 안맞는건지 잘 모르겠네 근데 너무 너무 말렸는데 게임이 아아 야아 그니까 레코자 자는 이제 이길 수가 그니까 근데 이정도면은 레코자도 못잡을거 같은데 지금 레벨이 레벨링이 레벨링이 벌써 1 아니면 2씩 차이가 나요 아니 시작하는데 네 테두리가 안되 이거는 야아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자 못 이겨요 빠른 한복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건 못 이깁니다 네 잡아도 못 이겨요 먹은게 너무 많이 없기때문에 GG 그래야겠어 그쵸 무효가 낫겠죠 네 무효가 낫겠죠 아니 밸런스가 너무 안맞았어 밸런스가 너무 안맞았어 이거는 무효로 할게요 근데 나는 맞았..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니까 많이 심각한데 일단은 취소해놨어요 취소해놨어요 자 일단은 유나이트는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유나이트는 다음번 방송 때 하도록 하구요 뭐 뭐 그니까 그니까 에이 늑두고 아 그니까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